J-POP의 빅스타 아무로나미에가 싱글 원츠미 원츠미를 오늘 한일 동시 발매했습니다. 아무로나미에의 새 싱글은 나미에즈 스타일 거울토크의 작사작곡을 맡았던 미치코가 함께 있으며 이 밖에도 핸들미 등의 곡이 수록됐습니다. 지난해 10월 발매됐던 거울토크가 일본 오리콘 차트 2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인기를 모았던 아무로나미에는 지난 2월 MTV 아시아 ADC 상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했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